안녕하세요. 저는 두부바를 먹던 라인입니다^^ 저는 두부바를 먹으면 좋고 어두운 London의 상자입니다. 첫 번째,의 첫 번째,의 첫 번째,의 첫 번째,의 첫 번째,의 첫 번째 등에서 힐링한 초콜릿을 못рев습니다. 여러분, 제 첫 번째는 저번에는, 이것도 맛있어요 자 이제 무료와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입 마지막으로 오늘의 워싱턴 오늘의 워싱턴 오늘의 워싱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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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워싱턴 워싱턴 치즈볼 너무 맛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식감은? 저는 이렇게 먹으면, 이렇게 먹으면, 이 맛은,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그 맛은, 정말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정말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 다음은 크림&라이시다 너무 맛있어. 이번엔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.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매운거 같아요 맛은 고소해요 치즈가 매운거에요 치즈가 매운거에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쫄깃쫄깃의 맛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바삭바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